한 주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승두들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도움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들은 말씀 가지고 성령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15명의 임직자가 임직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드리게 되는데 다 오셔서 임직 받는 중직자들을 기뻄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7중직자예요. 영원히 잊으면 안됩니다. 237중직자. 나는 237중직자다. 이 별칭이 붙었어요. 제가 피택 장로님들, 피택 중직자들 중직 훈련을 제가 특강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배, 임직 예배 순서지에도 제목이 237중직자예요. 237나라, 오천 종족 살리자. 모든 장로님들을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팀을 이루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늘까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가고 오고 하나님의 성경 올인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히 상급을 주세요. 못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을 섰을 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이 이 이사야 돼.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초대교회 중재들이 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마시다가서 그렇지, 탈해서 그렇지,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요. 23, 25, 26 가슴에 품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 안 받잖아요.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면서도 브리키 기사가 사마리아 가서 중직자잖아요. 안수집사 그러니까 막 사마리를 뒤져버려서 한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지구촌에 없었어요. 이런 재앙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본당한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없는 사건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심서 헌금해서 수백억의 빚을 갖고 헌당했다. 시대적 미션을 실현했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교회 지어놓고 빚 때문에 쩔쩔매매해서 늘 그렇게 허속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교회가 이 영원교를 시험으로는 의목적인 성교와 정교에 올인해라. 교회가 헌당되지 않는데 어떻게 올인합니까? 플랫폼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심차게 이 전도와 성교할텐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헌당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성교 원년이라는 영적 캐치프레즈를 가지고 지금 언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암호서 9장 12절에 언약 붙잡고 2, 3, 7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화하기 위해서 3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3, 1조가 전 성도가 3, 1조가 구성이 되어져서 이 3, 1조 기반으로 출석교는 1만 원 되어야 전 세계에 뒤집을 수 있다. 1만 성도가 되어져서 그렇게 스타트만 운동 이게 지금 1만 성도 운동이에요. 출석교는 1만 원 그러면 이 좁은 공간이 지금도 꽉 차가서 예배를 지금 그렇게 두 분이나 본당이 드리는데 들을 데가 없어서 이 예배 끝나기 전에 30분 전부터 쫙 로타리까지 지금 2, 3분 들었겠다고 줄을 섰는데 또 뭐 1만 명이냐 잘 모르겠어요. 야튼간에 아멘 그렇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야 십차게 전 세계에 성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지요. 이 정무직 성교사는 우리가 파손 성교사 아닙니까? 지금 파키스탄에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교회 저 교회 여기 저기 이번에 방송에서 지금 제 설교를 틀었는데 100만 명이 들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엄청 공이 좋아하고 계속 좀 이 설교 좀 보내달라고 영어로 이렇게 수사 통로 한 걸 보내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파손 성교사가 성교 현장에서 막 뒤집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모슬렘 국가에도 모슬렘 국가 중에도 강한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현장에 기독교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지방 그 지역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그냥 현장에서 보내니까 내가 좀 귀찮더라고 지금 매일 보내니까 이야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할 수 없이 이야 대단합니다. 계속 보내요. 100만 명 이 설교 테이프를 19년도 거 가져가서 했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좀 신경 쓰겠다 그랬어요. 100만 명 지금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성교 운동이 보금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엄청나게 우리가 보내는 성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인단 사실 스타드만 운동 또 지역 우리 지역 살려야 돼요. 지역 보금을 해서 4천망대 운동 이것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2, 3, 7 나라 성교 망대 서기 위한 2, 3, 7 치유 운동 이 세 가지 운동 스타드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 3 치유 운동 아멘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임직반 515명 중직자 515명 지구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와 515명 중직자 임직 아마 지구촌 처음인 일이 아니냐 237개 나라에 모든 장로들을 다 세워가지고 237개 나라에 파송한다 지구촌에 처음인 일이다 알기를 아십니까 그지구촌에 식사같이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2천 년 만에 회복된 그렇습니다. 2천 년 만에 회복된 전동은 제가 처음 한 말이에요. 우리 단체에서 내가 복음 딱 두고 아 이거 2천 년 만에 처음 왜 어느 개혁자들도 랩너트 은약 잡고 어느 개혁자들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전삼문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신학을 개혁했지만 신학을 개혁했지만 그 현장을 개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다 실제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랩너트를 키워가면서 테스트해부터 영화 유아유치부터 계속 자랄 배 속에서부터 은약 심어지부터 운동한 저기 마을도 없어요. 2천 년 만에 이 회복된 이 복음 등 이 영계의 중심으로 이러나 오겠다. 착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보세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틀을 잃고 강국을 잃을 것이라. 한 신학자는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 사람에 중독된 자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가슴이 예수님 속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내기는 한 영혼 성 어거스틴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영혼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사람은 죽는다는 게 영혼 떠난 게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영혼 떠난 육신 앞에서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불신 영혼 하나님 떠난 불신 영혼 보고 눈물을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임직받는 중재뿐만 아니라 영혼 공동체 모두가 다 이런 영적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가지면 이 가슴 없이는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관심을 가져요. 구원은 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들어도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지겠어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실 우리 임직받는 분들 특별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초월적 축복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삼천나나 오천용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세계의 보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내 모습 네 모습 내 환경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삼천나나 오천용적 보금화의 주역으로 모두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출발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기도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별로 방언을 하게 되겠어요. 지상방언입니다. 각 나라별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어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했던 많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아니 이제 총구석에서 그야말로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지금 저렇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이들이 대낮에 술을 먹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이들에게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걸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은약의 성취가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무박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거리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야 거리도가 라고 하는 사실을 외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고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처음했다고 당시 베드로가 선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가운데 삼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에 삼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나무로서 초대교회 마가다라빵 교회의 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개혁의 기치를 들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임직 받는 515명의 임직자와 모든 여운 가족들 여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영적 이정표를 내놓을수록 완전히 원디스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42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는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망대는 문자적으로 적이나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대를 말하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망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망대의 내용 바로 사생정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성정 핵심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선포한 거예요. 신앙 설교로 복잡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한 거예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섭리 역사 섭리 담별 있는 내용 사생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것은요. 24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위드 인마늘 원내스 이걸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수준을 넘어서고 환경을 뛰어넘어선 25 25입니다.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내 삶이 승인 받게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불신자 상태 가졌던 습관적인 DNA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 중심의 DNA 성공 중심의 DNA 나중심의 DNA 바뀌어야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DNA가 4세기 1장 1절 3절 8절 DNA로 바뀌게 하죠. 그게 최고 기도예요.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삶에 역동이 생기게 되고 참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겠다. 이런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1, 3, 8 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갈등한다.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실망했다. 그것 다 다 안 나온 거예요. 1, 3, 8 안 된 거예요. 주여 1, 3, 8 이 내게 답이 돼가야죠. 기도를 빨리 바꾸라니까 기도 틀린 기도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틀린 기도가 거의 다 자라니까 종교연기도 은약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사건 앞에 일희 일비하지 않습니다. 성원을 초월하여 2, 3, 7의 빛을 비추는 초월적 증거를 보게 되어있다. 저는 연기 보면서 와 하나님 하시네 제가 무슨 다님이라고 제가 전화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교리 걸어가시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이 하나의 삶을 통해 지금 하시구나 지금 구경하고 있다니까 제가 뭐 결정한 게 없어요. 그냥 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광고 보고 할 때가 많아요. 오 저 기관 이거 하구나 오 저거 하구나 오 망국길이 희한하게 되게 작게 달았네 엄청 좀 조잡스럽네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래라 저래라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다 인도 받고 하는데 조금 실망할 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가지 진리가 아닌데 그거 좀 크다 작다 조잡스럽다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가 시험 들겠냐 내 수준은 안 맞지만 이게 강석 수준은 언제 벗어나지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강단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았다 그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이 강단 아멘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너니라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말씀 받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받아 버려야 돼요 그게 잡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뒷걸이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버려요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라 말씀 내 안에 망대가 다 내가 망대 세울 거 아니에요 망대가 망대 세우지 망대가 안 돼 있으니까 망대가 뭔 말이에요 짜증나게 화나게 부담스럽게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을 전혀 안 들으시니까 못 들리는 겁니다 이건 점영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뜨글때미 오로지 기도임순이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사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다음에 나타난 그것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이게 그 다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뜨글때미 이건 막연한 교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름이에요 포름 은혜를 받아 한 걸 가지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말씀의 포름 또 기도응답 받았던 기도재물 가지고 응답받았던 기도포름 그리고 현장에서 나라상에서 복음이 새해졌던 이 사실을 나누는 전도포름 말씀포름 기도포름 전도포름 세 가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문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딱 되어지면 행복해요 그래서 성도끼리 만나서 잔잔 마시고 어쩌다 식사 말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포름이 끝이 안 나가 밤을 새울 때가 많았어요 저는 청년때 기사 때 장노때 많았다니까요 앉아서 잔잔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새벽종 친다 새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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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치네 새벽기도 가자 안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대강합니다. 저 사람 포럼 안되겠구나. 전혀 안되는 사람 많아요. 왜? 말씀이 각인이 안되버린거에요. 막 같이 포럼하는데 강당 포럼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요? 안 나와버려요. 그런 일이 청년이 많다. 포럼 또 좀 절제해라. 포럼 못한 사람도 수용해라 제발. 단위 목사로서 그런거지요.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뭐 안하니까 포럼할거에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래 말아요. 묻지 마라. 포럼할때 안맞따나. 니 왜 말 안해. 그러지 말하니까요. 제가 6명 친구들하고 포럼하는데 4명을 4일동안 했는데 2명은 한마디도 4일동안 안한걸 몰랐어요.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 나는 한마디도 못했더라구요. 못해 신앙들이에요. 못해 신앙들. 못해 신앙들인데 한마디도 못했다. 못 끼어드린거에요. 여러분 그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현장 없는 사람들, 기도 안하는 사람들, 은혜 못받는 사람들 그건 못합니다. 못하는데 묻지 마라니까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도전 받고 가만히 은혜 받는다니까. 안할 수도 없고 강조하면 시험 들고 보통 목회 참 어려워요. 이런 포럼을 나눌 때 떡을 떼며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서로 음식 먹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서로 식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3일조 모습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영적 은혜가 저절로 강조한다던가 부담 주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도전 받고 저절로 돼지고 이래 돼야지. 시간표가 다 있거든 사람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성령이 어느 날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눌 후에 뭐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나 할 수 있잖아요. 포럼은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이건 개인 기도보다는요.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상처받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삼철 나라 이 오촌자 복말을 위해서 합심 집중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같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또 여러 어려운 문제들 서로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 중보 기도.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는 생명 끄는 거였어요. 로마 속국으로 있는 것도 힘든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나는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유대교잖아요. 이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니까 몇 배나 힘든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 직장 잃어 살기가 힘들어 또 그리고 잡혔다. 언제 어떻게 숨겨 당할지 몰라 이런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천백만명 어려울 때죠. 그래서 온갖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런 합심 중보 기도는요. 영적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게 되어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이니까 혼자 기도하는 건 그 이상으로 합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라 이 두세 사람이 삼일조잖아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마가다라빵에 백이심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백이심이 쩔에 와있으니까 성령이 메시오. 4경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 사형당이에요. 오늘 밤에 막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분을 옥문자 여러분. 베드로 탈주시게 부립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성도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삼일조 모임을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망대의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삶 속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삼일조 운동. 일의 주역 되시기를 제공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소들로 말며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놀란 것입니다. 충격받은 것입니다. 놀랬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왜 놀랬냐.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지요. 보금을 위한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증거가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보금이 처음 증거되는 현장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개척할 때 그야말로 귀신들 인자 엄청 쫓아났습니다. 심지어 윤보익 안전병이 들고 와서 걸어갔습니다. 개척할 때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보금운동 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각종 질병이 떠나고 치유된 증거가 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 보고 이야 저분들 대단하네. 44주로 47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 피로를 채워줘서 서로 서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뭡니까? 유무상통입니다. 있든 없든 서로 다 같이 유무상통.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으셨어요. 사실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상세지 3장에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모두 다 그 당시는 너무 경제적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로마 속국에다가 동족들 파괴하는 데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궁필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고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같이 같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재등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차례만 아까워서 못해요. 성령이 이끌려 받아야 헌신한다. 그래서 다 헌당한 거예요. 성진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진에 모이고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일단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것. 모이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뭐야. 모이는 걸 좋아해요. 모이는 걸.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요. 모이는 걸 좋아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 끝나고 교회 떠나는 게 뭔가 아쉬워요. 자꾸 교회에 있고 싶어. 아멘 안하지? 자꾸 교회에 있고 싶어. 아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집에 가면 멀리는데 테레비 밖에 없어. 냉장고 밖에 없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자꾸 교회만. 은혜 받은 받을수록 뭔가 모여 같이 있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 구원의 감격. 영생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흘려넘쳐.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삶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주위에 막. 사람들이 이제는 막. 칭송으로 칭찬을 해요. 무슨 말이야. 결국 이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종교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났어요. 죽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경적 부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불신장을 볼 때. 친척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지인들이 볼 때. 야. 저 친구 진짜 행복해 보이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향기. 향기. 알렌 크라이드라는 교수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 정도.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10년마다. 평균 40% 정도. 급격한 성장. 이 성장은. 그리스도교가 불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교는 불법이다. 그리스도에는 무식한 것들이 모인다고. 굉장히 핍박받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40%.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워서 성장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에 외부인들, 불신자들에게 주는 매력이 있었는데 크라이더 교수는요. 그것을 가르쳐서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사도들은 이들을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들 충격 받았잖아요. 엄청 충격을 매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있다고 질병이 치유되고 도대체 이 알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서로 피로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 당시로서는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녀 출제 부동성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데 예배도 우리 어릴 때는 남자는 따로 여자는 따로 간 찔러가고 그랬다니까요. 같이 섞어 다니기 이상하다는 게 처음에는 부부 같지 않은 이상을 남자 따로 여자는 따로 입구가 달라도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남녀가 같이 집에서 성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성만찬을 또 합니다. 자기들이 말합니다. 성령만찬을 하면서 피를 나누는데 피를 막 마세요. 이게 포도주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 식인종이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진짜 살과 피 먹는 줄 알고 식인종이라고. 그런 오해를 하면서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을 그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요. 그래서요. 일탈이라는 표현을 선거해요. 일탈이 무슨 말입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정관이 벗어난 겁니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고정관이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일탈해야 돼요. 이 초대기가 완전히 일탈해 버렸어요.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을 다 벗어나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였냐. 초대기의 생명 살리는 일탈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고정관이 다 깨 버렸어요. 한마디로 초대기의 성도들은 예탈을 다 깨 버렸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복음에 선한 영향을 입혔습니다. 복음에 이 세트를 완전히 갖춰버렸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할 정도로 영적 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력이 사람이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영적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초대기의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성도들이 개인 삶도 그렇고 같이 모여도 그렇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불신자가 볼 때 야 나도 저 공두제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생명령 부활의 권능 성량 추구만을 통해서 변호와 역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미디어 보면 오픈런이라는 표현이 종종 많이 등장하죠. 오픈런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가 영어문이 팍 열리면 막 달려가 가지고 그 물건을 탁 사는 행위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입니다. 막 뛰어갑니다. 2019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겨난 건데 지금은 일상은 일상은 여러분 우리 강서구 사장님 잘 모르죠. 강남의 명품관 세계적인 명품들 명품들이 있는 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새거 돌았다 밤 펜트 치고 밤새운다는 게 일본으로 들어가서 그 물건 사려고 수천만 원 수천만 원씩 하는 그걸 줄을 선다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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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강서구하고 강남 이런 차이가 많다니까 줄 쓴다는 걸 잘 모른다는 줄을 서본 적이 있어야지 줄을 세요 밤을 세요 가면서 줄을 써 가지고 그 명품 가방 핸드백 무슨 뭘 하나 사려고 밤새 줄 쫙 명품 우리나라 최고 세계적인 명품들은 그래요 오픈런입니다. 열자마자 막 뛰어 들어가요 없대요 물건이 비싼 명품일 수 없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여운교회 현장이 오픈런 현장이 돼야 된다 모두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 그래 문 또 열기 전에 줄을 쫙 서는 송구영 킬때는 엄청나지 사실 우리 교회도요 매주일 제가 줄 서는 거 지금 외부 맞지 보세요 줄 쫙 서 있습니다 3부에 일찍 들어와서 앞에 앉으려고 아직 가면 2층 3층 갈 바에 줄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앞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줄을 지금 서 있다니까요 앞으로 더 설 줄을 믿습니다 2부 3부 그냥 오픈는 그런 교회도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모하는 이런 마음 영계 모든 성들 이게 가슴에 솟아나길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출장 중에서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고 그렇게 정 인터넷으로 그렇게 화면 보는 분들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화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영계가 불신자들에게 오픈는 현장이 돼야 하는데 영계가 뭔가 다르다 저기요 가면 생명이 살아난다 가면은 치유가 된다 가면은 변화된다 기쁨과 행복이 솟아난다 새 힘을 얻는다 유일생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성도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3.21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생명력 역동이 흘려 넘쳐서 이삼실라 오천종종 이 복음하여 퍼져나가는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시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 한 번 들이다가 기내가 바뀌는 시간표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성령 충만해서 정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3.21조 구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복음 때문에 영계 때문에 참으로 너무 직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영원가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사사 잘못된 석관 풍석 전통에서 완전히 일탈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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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ègne 넘어센 t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